이펄이 닦아 그쪽을 봐라 그것도 아냐 나 근데 왜 이제 날 찾아 건 아닌 것 같아 색색의 조명 아래 나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 더욱 빛나고 있잖아 내려가기 싫은데 과거의 나를 기억해 그래서 너가 미는다 그때는 말을 기억해 정말 미참 있어 배거리가 윙윙 진동해도 윙윙 뭔가 큰 타이밍 넌 어떤 기분인지 알려줘 과거의 나에게 배소리가 윙윙 못다 봐 버리고서 다 밀정을 향해서 시동걸 아 아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내 차가 아니면 나의 그대로의 모습이 널 이제 와서 마주하면 넌 날 찾아낼 거란 걸 난 너무나도 잘 알아 난 네 연락을 안 받아 이미 다 지워버린 버론게 배소리가 윙윙 진동해도 윙윙 못 같은 타이밍 넌 어떤 기분인지 알려줘 과거의 나에게 배소리가 윙윙 진동해도 윙윙 눈알린 상황이 나에게 도와주 내 당연히 난 너무나도 그거야 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